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네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네 오늘 제목은 The First Christmas Gift The First Christmas Gift 이런 이야기에요 소리가 되게 이번엔 크네요 The Angel Gabriel told Mary You will have a baby How? asked Mary I'm not married God's Holy Spirit will come down to you The baby will be God's son Mary believed him 어 어느날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디아라는 사람에게 너는 애기를 가질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영업을 안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애기를 갔냐고 말했어요 음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애기를 태연하게 해줄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디아는 천사를 믿었어요 마디아는 천사를 믿었어요 마ности아, 저녁에 이른만 اء 어떤 나나 바지에 이른만 마리아가 그래서 요셉에게 맞았어요 요셉은 안 믿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꾸며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뭐지 마리아는 거짓말이 한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겠네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몇 년이 지났고 베드로헴, 조셉의 집에서 조셉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길을 후에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리아랑 요셉이랑 결혼하고 인구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요셉은 음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어 뭐지 마리아는 애기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녀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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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는 마리아는 천사가 말했죠 베드로헴 그 장리도 다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릇에 흙에 박혀졌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지켰습니다. 예수입니다. 애기를 갖고 그 애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애기를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서 예수라고 지었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배틀레헴에 앉아있어요. 애기를 깨고 있었어요. 약간 놀랐어요. 양적이도 다 놀랐네요. 귀엽다. 맞죠? 또한 더 많은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영웅을 채워졌습니다. 모두의 영웅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영웅을 축하드립니다. 청사들이 되게 많죠 저기 눈, 코, 입을 못 그릴 정도로 조그맣게 돼 있는 청사들도 있죠 청양을 불러나 봐요 첫 번째, 청사가 나타난 말대로 마구깐에 뭐지, 말, 밥 먹이는 그 밖으로 누워있었어요 천사가 첫 번째로 나타난 천사 말대로 그대로였어요 절을 했죠 아! 아! after the shepherds had seen Jesus they went through the town they were very excited they told everyone what had happened and they praised God for what he had done 그냥 조용히 가지 않고 신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느님은 그 모습을 좋아했어요. 다들 좋아하겠죠. 다이아몬드 조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강아지도 좋아하네요. 귀여워라. 아니죠. 아 잘못 눌렀다. 우선 액티비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던 걸 볼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나봐요. 옛날에 하던 걸 볼까요? 어? 작년에 하던 걸 볼까요? 첫번째 전째나파에 하던 걸 볼까요? 서거같은 걸 볼까요? 한번 기분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서 Virtual Cat식을 작용해서 안보는 걸 볼까요? 음 너무 썰농 별 하나만 해줄까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 양끼리 선녀들의 집이라고 치고 수많은 선사들이 나타났죠 수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신나 basket 수많은 선사들이 추가된 need 무과 수많을 여기 안에 애기 예수님이 있어야죠 여기 안에 애기 예수님이 있어야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음umb and 음 뭐 그럼 배가 벌룩 튀어나온 것이 안 보이겠죠? osition 아멘 장락이도 있고 호우도 있고 귀도 있겠죠 갓도 있겠죠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전보다 네 오늘은 제가 The First Christmas Gif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